애기가, 애기 전에 애기 아이가 벌써 열이 컸나? 이거 먹을래? 어? 가 같은데? 맞지? 이거 먹을래? 자 아이고야 몸 괜찮아? 글로 넣어줄까? 애기가 전에 큰아가 보자 아이고 세 마리 전부 수술도 안 되고 이게 뭔 짓이냐고 전부 어휴 이게 뭔 어떡하냐 도대체 애들이 어떡하면 좋냐고 이게 지금 밥만 줘서 들리라 얘 아이고 아 쟤 구내염이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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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떻게 이제 많이 안줬나 니 많이 안줬나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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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파서 못무는구나 많이 아프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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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